상대방의 나이를 알아내고 싶으면 무엇하는게 좋다. 여러분의 꿀팁 소개해주세요. 이종성님. 머리부터 발끝까지? 베디? 뭔 소리죠?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?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물어보는게 좋다. 10대, 20대는 오로나민 땡 또는 가짜사나이에 나온 입수라고 외칠거고 30대는 포미넷의 핫 이슈라고 할거고 40대는 김종국의 사랑스러워를 떠올릴 것이다. 저는 이해조차 안된거 보니까 모르겠습니다. 그냥 뭐죠?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야? 어쩌라고? 입수는 뭐에요? 가짜사나이? 가짜사나이. 거기 나오는. 그렇군요. 저도 이거 아직 안봤습니다. 그렇게 된 난리라고 하니까 또 안보게 되더라구요. 거기 한번 나가시면 너무 재밌을거에요. 제가요? 왜요? 저는 군대를 갔다왔기 때문에 병영체험, 군대체험, 빡셈체험 이런거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. 구경하는 맛은 있겠죠? 다크아나이트님. 목주름을 보면 좋다. 목이 바로 나이트입니다. 라고. 꼭 그런거 아니에요? 저는 목주름이 좀 많아요. 근데 저는 20대 때부터 그랬어요. 왠가 하고 봤더니 10대 때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. 겹쳐있었군요. 네. 목이 계속 이렇게 겹쳐있다 보니까 그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. 다음은요? 2715님. 상대방의 나이를 알고 싶다면 주민등록증을 보면 좋다. 이 뭐죠? 다음요? 네. 9363님. 오늘의 띠 운세를 봐준다고 하면 좋다. 몇 년생인지 물어보면 다 대답한다. 아 궁금해서. 그런 방법도 있네요. 저도 그 운세 앱 하나를 갖고 있어서 이제 뭐 등록을 해놓습니다. 몇 년생이니? 뭐 이렇게 해가지고. 웬만하면 다 반말이네요. 특징 특징. 네. 어르신들 특징이죠. 다음은요? 추노대끼리님. 수능 만점이 몇 점이었는지 물어보는 게 좋다. 200점 만점이었으면 용국형 나이. 400점 만점이었으면 성재형 나이. 500점 만점이면 남이춘 나이. 학력고사였다면 펠레형 나이입니다. 오. 맞아. 근데 사실 정용국, 배성재, 남이춘, 박펠레. 남이춘는 뭐 빼더라도. 그럼 요즘 500점인가요? 만점이? 요즘은 모르겠어요. 저때는 500점이었는데. 그러니까 사실 그 남이춘 500점 이하. 500점 세대. 외에는 나이 안 궁금하잖아요. 누가 정용국, 배성재, 박문성의 정확한 나이를 궁금해하겠습니까? 그냥 아저씨죠. 아저씨층이죠. 지금은 어쨌든 500이니까. 지금은 등급인가요? 모르겠습니다. 500점대였어요? 500점 만점이었어요. 저는 어쨌든 불수능. 근데 이거는 괜찮네요. 몇 학번이세요? 뭐 이런 거.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. 학번을 물어본 다음에. 뭔가 대충. 그 즈음이겠거니 생각하면. 자, 그리고요. 익명킴님. 2002년 월드컵 얘기를 꺼내는 게 좋다. 자,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고3인데도 광화문을 갔는데 뭐 하셨어요? 라고 물으면 상대방 답변해서 대충 나이가 나옵니다. 어, 그러네. 우와. 네. 근데 또 요즘 그 어린 학생들한테는 2002년은 아예 기억에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냥 전설이죠. 그냥. 우리가 이제 뭐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뭐 이런 거. 맞아, 맞아. 배 타고 와가지고 9대0으로 깨졌어요. 뭐 이런 거 전설로 들었듯이. 2002년이 전설일 학생들이 지금 많이 있을 거예요. 와, 그렇구나. 엄마 쪽, 아빠 쪽 반반 나눠져 있었어요. 라고 하신 분 있고. 그때 태어난 애들이 성인이다. 그러네. 아, 성인 아직은 안 됐구나. 19살이겠네요. 2002년생들. 네, 다음요. 미춘 오그지님. 앞에서 어릴 적 만화 영화 주제가를 흥얼거리면 좋다. 노래를 듣고 어, 그거 아세요? 라는 반응이 나오면 동년배다. 단, 나이 차이가 너무 나면 서로 공감대가 달라, 아는 노래가 달라진다. 나 때는 김국한 아저씨 노래가 짱이었죠. 산다는 게 그런 거지, 이건가? 그건 만화 영화 주제가가 아니잖아. 왜 이래서요? 은하철도 999 모르시나요?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많이 부르셨어요, 김국한 아저씨가. 아, 그렇구나. 아무튼 만화 영화 주제가는 근데 의외로 클래식들이 있어가지고 맞아요. 아주 어린 학생들도 똑같이 아는 경우는 꽤 됩니다. 기억에 있어요. 그냥 살짝. 보진 않아도 만화를. 그렇죠. 사실 저는 뭐 라이온킹이라든가, 알라딘, 미녀와에서 이런 것들을 90년대 초반에 겪은 사람인데 요즘은 이제 리뉴얼되고 막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를 다들 흥얼거리는 거 보고. 맞아, 맞아. 아, 이렇게 또 문화는 돌고 도는구나. глягля아. 가자. 됐다.